2023년 중고등부 연합 여름 캠프가 인천 성남은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비전교회 다음 세대들의 연합을 위해 캠프를 준비한 감리회 중부연회 인천 동지방 신한균 감리사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찾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비상 날을 찾아가는 여행을 주제로 열린 캠프에는 인천 동구와 서구 지역 비전교회 중고등부 30여 명이 참여해 성경 골든벨과 조변 나눔을 통한 신앙상담, 말씀과 차량을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